뭐야 이거, 니 인간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돼? 사람 차별해? 왜 그랬어? 어떻게 감당하려고? 하긴 뭐 니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하는 거지 뭐야 이거, 니 인간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돼? 사람 차별해? 11이란 11. 11이란 22. 11이란 23. 와,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성깔이 좀 있네.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좀 심했지. 아휴, 짜증났니? 짜증났구나? 그래, 이해해. 아휴, 그러지마. 너 안 미쳤어, 괜찮아. 그냥 뭐 가끔 좀 오락가락하는 정도. 뭐 일단 그건 내가 오해했던 건 미안하다. 방금 전 일도 미안하고. 아, 맹세코 나도 몰랐다는 일이야. 지금도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고. 나도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. 그래서 말인데... 이왕 이렇게 된 거... 뭐야, 어딘데? 아... 이왕 이렇게... 야, 같이 가! 같이 가! 길에서 핸드폰 보며 가다 넘어진 환자. Galaxy Play. 방송에 대해 해드리고 가진 환자들. 이왕 이렇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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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